길고양이를 학대했다가 적발된 60대가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찼습니다. 평소에 이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고양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A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길고양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A씨가 길고양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길고양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길고양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길고양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